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이전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꼭 여쭤봐야겠어요. 현대차 10%, 기아차 8% 급락하면서 안 그래도 죽어라 죽어라 하는 시장에 누가 더 때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양지수 모두 다 6%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0도 깨졌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글쎄요.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의 퀄리티,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할 때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급이고 하나는 주도주고 하나는 모멘텀인데요. 지금 일단 수급은 완전히 수급의 주체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수급은 깨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도주도 없는 그러한 국면이죠. 그렇지만 모멘텀은 일부 좀 살아 있으면서 모멘텀이 살아 있는 남북경협이라든지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엔터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비가 빠르게 돌면서 시세를 내는 그러한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깡통을 찬 사람들은 많아도 주식에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돈 번 사람이 케인즈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분석 다 하지 말고 주식은 패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현실 주식 투자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급이라든지 주도주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모멘텀만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일부 종목군들 뉴스플로에서 가장 앞에 프론트에 있는 우리가 종목들을 좀 선발해서 그 종목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성을 봤을 때처럼 가슴이 떨리고 벌렁벌렁하고 이런 주식을 우리가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종목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엔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좀 그러한 느낌이었죠. 물론 어제 급락을 했지만 그리고 일부 경협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11일 날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가 검은 목요일 대폭락할 때 나와서 제가 경롱을 말씀드렸는데 그날 15%가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도 다 폭락할 때 그리고 바닷건에서 5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가 그때 경롱을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실제적인 경협 최초의 경협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 산림협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뉴스플로우의 지금은 제일 앞에 있는 종목을 빠르게 선점해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만 유효한 그러한 시장이다. 지금의 패션은 그거다라는 부분들은 잊지 마시고 시장은 일단은 좀 밀어놓으시고요.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좀 초연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보자라는 이야기시고 실질적으로 10월 11일에 말씀드렸던 경롱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그날 종가가 8,700원 지금은 1만 1,200원까지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면서 버텨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가 만 원이셨는데 지금 만 원 돌파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갖고 있을 때 혹은 그걸 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뛰는 종목을 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면 떨어질까 봐 심장이 벌렁벌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차치하고 좀 초연할 수 있는 섹터 이슈가 있는 섹터에 주목하자. 그래서 오늘 개성공단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현실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쪽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정말 현실화 가능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뉴스가 나온 게 어제 나온 게 31일 날 개성공단 관련 입주 기업들이 방북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금년 내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문하겠다, 시설 점검하겠다라고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전부 다 캔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허용을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가도 좋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나왔다가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자산동결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언론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는 부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부분들과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죠.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같이 틀을 같이 하고 그것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일련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2016년 2월 10일인데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폐쇄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폐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 제재였기 때문에 국제 제재 예외 사항으로 별도 추진 가능하다 이런 논리도 지금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3일 코스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뉴스 플로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액시당 쪽 개성공단은 1단계로 100만 평이 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8개사가 입주를 했었는데 이 이후에 125개사로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말씀드릴 때 2016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폐쇄가 됐었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지금 재개를 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좀 강한 상태인데요. 개성공단의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입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사, 북한의 고용근로자가 1만 7천 명 그리고 생산액은 1만 1,5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이 되면 125개사가 되고요. 고용근로자는 5만 4천 명, 생산액은 4억 7천만 달러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많아진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125개 입주 업체 중에서 72개가 섬유입니다. 압도적으로 섬유가 많아요. 다른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종이목재 3개, 식품 2개 순위인데 그만큼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든지 어떠한 이벤트,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섬유 섹터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2천만 평까지 지금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시아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임금이 얼마만큼 쌌었냐면 이 당시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당 북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10달러예요. 1100달러가 아니라. 하루 임금이 아니라 월 임금이 11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마어마하게 싼 그러한 임금이죠. 여기다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수준을 떠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우리 식구 따지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력이 높고 굉장히 양질의 노동자에다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지금 폐쇄된 이후에 베트남, 라오스, 중국 등등으로 가서 가다 보니까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개성공단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싼 임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능해서 말이 통하니까 금방 교육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들로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조속하게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이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판로도 막히고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실적이 퀄리티가, 기업의 퀄리티가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양산업에 가까웠는데 이 부분들이 좀 도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뉴스프러가 나오면 가장 크게 개성공단 관련주, 특히 섬유 관련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퀄리티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도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많이 닫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 주식시장 떠나서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목 곧장 가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관련주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딱 떠오른 게 패션업체 중에 최초로 들어갔던 신원 한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관련주 한번 쭉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뭐 관련주는 말씀해 주셨던지 몇 개의 업체를 들 수가 있겠는데 상장업체 중에서는 말씀해 주신 신원 그리고 인디에프, 인디에프도 섬유업체입니다. 예전에 나산이죠. 나산, 조이너스, 꼼바니아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뻔 브랜드를 운영했고요. 좋은 사람들, 그리고 과거 로만 소녀였던 제이스티나 같은 기업들, 그리고 금형업체인 제형 솔로텍 같은 업체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지난번 경농처럼 시장이 엉망이어도 갈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좀 편안하게 들고 갈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신다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어쨌든 개성공단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저는 타픽주로, 개성공단 관련해서 타픽주를 꼽으려면 저는 대장주로 신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건 수치로 드러나요. 다른 감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개성공단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 첫 번째 기업 1호가 신원이에요.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을 한 기업이 신원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업체들 가운데서 개성공단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업체가 신원이에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매출이 4천억 정도였는데요. 이때 개성공단 비중이 무려 13%입니다. 기업 전체에서 매출액에서 13%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면 역으로 가장 큰 수혜주를 꼽으라고 본다면 신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운영을 했던 업체고 최초로 진출된 업체인데 신원 같은 경우는 1974년에 설립된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베스티벨리든 8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가도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재개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 좀 닫힌 국내 경제, 국내 증시에 굉장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재개될 때 최대 수혜주는 말씀드렸듯이 신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된 대장주는 뭐니뭐니 해도 신원이라는 부분들을 좀 그래서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고점, 이번 달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진 상태. 주가도 지금 저렴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손절가, 목표가, 가격 가이덴스를 말씀드린다면 손절가는 1,650원, 목표가는 이번 달 고점대인 한 2,7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1일 날 방북이 예정돼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충분히 변동성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뉴스 플로우에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뉴스 플로우에 여러분들이 촉각을 세우시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얘기해주셨던 남북 경영 관련한 종목들에서 혹시나 변동이나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 온다면 김동희 대표님께서 아마 짚어주실 겁니다. 신원 다음 주까지 각 이슈 속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주가 2,700원 이야기 주셨네요. 오늘 같이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과 이 시각 꾸려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